히키쿠몬 마모님 그 거점 점령지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제가 거기서 무조건 힐을 줄게요 근데 제가 마모님 옆에 있는게 아니라 좀 멀리서 저격을 할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네네네네 멀리서만 총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근데 시야가 좀 제한되니까 너무 거점 점령지를 나가면 안되요 대신에 제한되거든요 시야가 알겠습니다 안에만 있겠습니다 히키쿠몬이 가겠습니다 네 흠 흠 등대 위쪽에 다락방이 있다고요? 그런건 다 상관없습니다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팔아 뜬다 팔아 떠 안에 들어갈게요 네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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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인다고요?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여기서 싸워야겠네 그러면 트레이서 떨어졌다 아 또 사네 안보여 안보여 아 오케이 오케이 보이죠 보이죠?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존 와이파이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? 네 보여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딱 여기 있을게요 사라가 또 이쪽으로 보네 마모님 왼쪽 보시면 저 보일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 제가 여기서 쏘고 있으니까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시야를 잘 보세요 네 어우 좋다 훌륭하다 어 장전 오케이 디바 처리 마모님 뒤에 겐지 네네 죽질 않아 죽질 않아 죽질 않으면 겐지고 뭐가 없지 오케이 그렇지 대가리 날려버렸어 아 뺏겼어 지금 어디 들어가도 됩니까 저?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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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하고 올게 어 잠깐만 가야겠다 다시 그만 써봐 겐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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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서 싸울게 힐 힐 힐 힐 힐 헤엣 어 어훟 비 말려 나 안에서 궁 한번 돌아야겠다 안되겠다 개난장판이네 안에서 궁 한번 돌게 안되겠어 네네네네 오케오케여기여기여기여기 지린다 지려 개지려 10명 연속처리 지려 지려 안보여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트레이서가 거의 픽없어가지고 내가 또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제발제발제발지금 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개재미있어 게임 진짜 게임 개재미있어 넌 지금 완전히 다른게임을 하고있는 느낌이야 오우 진짜 와 이건 뭐 진짜 핵이다 거의 어 이랬는데 거점 뺏기고 있어? 우리팀 반성 많이해야겠네 우리팀 반성 많이해야겠네 이제야 우리 거점 됐어 다시왔어요 다시왔어요 어 뭐야 뭐야 언제 불을 써줬어 말도없이 어 케이르 넌 멀리가지마야 안보여 안보여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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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 집어넣었어 어 피해 SHIT THE FUCKING 살았어 살았어 좋아 좋아 멋지 멋지 마무리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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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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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여기 팔아오지않았나? 거기 팔아왔어요 팔아왔어 어디서 어디서 아아아아아아 리뻐 궁권눌려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지금 지금 퍼센트 아예 뺏기진 않았잖아 네 어어어어 계속 이 상태 유지하면 우리 80% 넘게 찼어 어 지금 민스턴이 민스턴이 고릴라워해서 잘 버티고 있는데 야아 기세 누구한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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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눈 들어가라 애들 아눈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갑니다 갑니다 파라도 오진다 지금 개오진다 애들 궁까지 썼다 나도 궁 있어 이자신들아 어 잠깐만 이거 엄청난데 이거 궁 한번만 써야될거같아 궁 한번만 어 그렇지 완벽해 애들이 안에 없어 오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살았어 아무리 좀 죽을 뻔한거 아니시죠 아무리 뒤에 뒤에 팔아 아아아아 너무 많아 트레이서 궁맞은데 산거죠 저 궁과 바닥에 설치되어있는 우리팀껀가 그걸 못봤는데 잠깐만 아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지금 애들 안에서 계속 제가 힐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 미친다 치유 좋아좋아좋아 아 미치겠네 진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갑니다 이맨이 진짜 최강이야 나한테 안보여 안보여 아무도 안보여 이게 지금 안에 개 많아가지고 만만치 않아 오케이 제거 제거 오케이 두명 제거 아무리 안보여 얼음밤박 땐 안보여 네네네 일단 지금 안보여도 되는게 지금 안에서 활약이 더 중요해 어? 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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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긴거구나 아 빨강색으로 바뀌어서 지는 줄 알았어 아하 수고여 와 미친다 개쩔었다 진짜 아 개쩔긴했어 아니 애들이 나를 몰라요 애들이 나애가 거기있는걸 몰라 아 아나가 오줬습니다 어 아니 이건 내가 써준다 내가 그니까 저항을 견제를 안해주는것도 굉장히 컸어 아나를 견제를 안하더라고 이건 찍어준다 진짜